여러분 기존에 보셨던 실내 사이클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완결판이에요. 그러니까 1첩 3조에 이 운동을 모두 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요거부터 1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1번 할 때만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기구를 선택하셔야지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실내 사이클이 테니스, 달리기, 수영보다도 칼로리 소모가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가 됐다 보니까 정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실내 사이클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같은 시간 투자했을 때 대비 효과 있는 운동이 좋은데 아니 실내 사이클이 이렇게 높을 줄이야. 그리고 집에서 편한 옷차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거 보세요. 여러 상황 화면인데요. 표현들도 빨개지죠. 이게 바로 운동이 된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못 하신 분들도. 이거는 다리 쪽 운동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실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으면서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맞춤식으로 높낮이를 조절해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하고 수정 씨는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죠. 미쉬 자세. 그러다 보니까 순리 씨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앉은 키가 우뚝 솟아 있는데 순리 씨는요. 지금 뒤로 누우셨죠. 이게 바로 좌식 기능입니다. 좌식 기능. 등반이 있잖아. 이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등반이 기댄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누워서 타시는 거예요. 누워서 타시다 보니까 이 복근 쪽에도 힘이 자이언스럽게 들어가고 관절 때문에 걱정 구매하시는 분들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자세가 좌식 자세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앉으면 한 시간도 드라마 보여서 못해요. 맞아요. 시간 금방 가고요. 그렇죠. 금방 가요.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잡이 자체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스피닝도 많이 등록하시는데 그런 느낌처럼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커다란 대형 LCD 계기판이 있습니다. 속도, 시간, 거리, 칼로리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버튼 하나로 모두 다 작동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200칼로리 넘게 소모를 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모두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듀얼 코어밴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 조절 레버가 있는데 이거 1단계서부터 8단계. 자, 지금 저는 1단계를 열심히 체지방을 태우고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단계를 높여볼게요. 8단계. 역시 신년새부터 또 근력운동 그분이 오셨네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힘 딱 들어갑니다. 손이. 지금 힘이 딱 들어가서 탄탄한 소리가 들리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운동을 세분화시켜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실내 사이클계의 끝판왕입니다.